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속 IT 이야기 드리는 시간입니다 요즘에 날씨도 무덥고 해서 오늘은 좀 조용한 노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BGM을 바꿔드리려고 하는데 신청을 받으면서 나중에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간만의 제품 이야기입니다 갤럭시 북고라고 하는 제품이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이거 들어보셨나요? 50만원대의 노트북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갤럭시 갤럭시 삼성이에요 삼성에서 만든 갤럭시 북시리즈 중에 고 라고 하는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서피스에는 서피스 고가 있죠 서피스 고가 들어가게 되면 약간은 저가입니다 이걸 염두에 둔 것 같아요 다른 이름을 써도 괜찮았을 것 같기는 한데 그건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이 제품이 장점이 있습니다 LTE에요 이 통사에 공시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LTE 노트북이 있었으면 하고 생각할 때가 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갤럭시가 아닌 맥북을 쓰고 있는데 맥북 같은 경우에는 켜자마자 아이폰하고 테더링을 걸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좋은데 가끔 판교라든지 그쪽에서는 안 잡힐 때도 있고 지하철에서 잡다가도 좀 끊기는 경우도 있고 배터리가 광탈되기도 하고 이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꽤 괜찮은 가격대에 나왔네요 이게 처음 나온 제품이 아니라 밈이 미국에서는 출시가 되었었던 제품이에요 와이파이 버전이 30만원대에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건 가성비 노트북이다라고 관심을 받았었는데 국내에는 LTE를 달고 나오게 된 겁니다 가격은 589,000원으로 거의 60만원대에요 60만원대면 그렇게 저렴하진 않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피스 같은 경우에도 중고로 사게 되면 이 정도 금액으로 살 수 있다 보니까 크기는 14인치 그리고 14.9mm의 두께 무게는 1.38kg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벼운 편이죠 180도 힌지가 탑재되어가지고 쫙 펼칠 수 있어요 뒤로 완전히 그냥 펼치면 안되겠지만 그리고 갤럭시 탭과의 연동성이 좋다보니까 탭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세컨드 스크린을 쓸 수도 있습니다 스냅드래곤 7C 프로세서를 갖고 있고요 최대 18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스펙만 보자라면 아주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세컨드 정도로 쓰시기 괜찮고 아무래도 이것도 작년에 좀 나왔으면 좋았을 게 아이들 인강용으로도 괜찮았을 텐데 삼성의 브랜드가 있으니까 조금 늦게 나온 게 아닌가 싶네요 그나저나 와이파이 버전도 같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게 LTE 버전이 안 팔리긴 하겠죠 그리고 오늘부터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오전까지는 지금 정보가 없습니다 정확한 할인 금액하고 그런 것들 이야기해드리고 싶었는데 이거는 가능하다라면 오늘 오후나 저녁때 저도 한번 보고 나서 업데이트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그건 내일 또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관련된 것들 한번 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 있는 거 아시죠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는 월간 IT 트렌드 홍보도 하고 IT 소식을 전해드리는 방인데 이쪽을 통해서도 같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두번째 얘기입니다 GS 칼텍스와 GS 에너지가 카카오 모빌리티에 투자를 했어요 이게 각각 250억과 50억을 투자했으니까 300억을 투자한 겁니다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죠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건 좀 더 긴밀한 회비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대략적으로 한 0.7% 정도? 그 정도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하니까 카카오 모빌리티 엄청나네요 GS 칼텍스는 모빌리티 쪽과 관련해서 확실한 거점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게 중요해져요 왜냐면은 우리가 모바일의 시대가 됐고 모든 게 사이버의 세상이 됐다고 하지만 오프라인 점포는 항상 중요합니다 근데 이미 설치가 되어져 있는 것들이죠 로케이션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주유소만 하더라도 2300개 정도 LP 충전소 같은 경우에 370개 수소 충전소는 1개를 갖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대신에 주유소는 어마어마한 거죠 2300개 이상이니까 반면에 카카오 모빌리티는 모빌리티 플랫폼을 가지고 성장하고 서비스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결합이 된 거예요 서로 필요한 것들을 취할 수 있겠죠 제가 지난번에 GS 칼텍스의 자체 앱인 에너지 플랫스를 이야기 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여기 빠져있는 게 있었거든요 확실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확장이 되기 위한 건 약해서 이 고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칼텍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카카오 모빌리티에 본인들의 주유소에 대한 것들 충전소의 등재에 대한 것들 카카오 페이를 통한 빠른 결제 예약 서비스 이런 다양한 연동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카카오 모빌리티는 GS의 각 주유소와 충전소를 통해서 지역 기반의 차량과 관련된 충전과 결제와 구속, 제품 판매 여러가지 서비스를 엮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그 시작이 지금 모빌리티 서비스 보시게 되면 카카오 T에 쿠폰처럼 받을 수 있는 행사 들어갔거든요 그것도 여기 적용이 되지 않을까 제 생각부터 한번 해보게 되네요 어쨌든 GS의 행보 계속되고 있고요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새로운 승부를 던지는 것들 환영할 만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은 가벼우면서도 진지하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짧아요 무슨 소식이냐면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오늘 오전에 어제 오전에 아마존이 비트코인 결제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었어요 덕분에 비트코인도 반짝 상승을 했었죠 그런데 제가 주의하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기사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IT 트렌드 소식을 전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뉴스를 접하지 않습니까 이걸 걸고 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썰로 나오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 접이식 아이폰을 준비 중이다 이 얘기는 저도 하잖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언제 시기? 올해 말로 정하면 됩니다 올해 말로 정했다 올해 말에 안 나오면요 내년이다 미우면 돼요 아이패드 미니도 그렇게 밀어줬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제일 불안한 소식입니다 소식통이라고 하는 거 정보원이라고 하는 거 믿을만한 사람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나오는 거겠지만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믿을만한 소식만 듣고 소문만 듣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고성 얘기도 나오고 있죠 만약에 이게 아니라고 공시가 뜨게 되면 다시 또 비트코인 추락할 겁니다 그것만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베이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결제 준비 중이었거든요 NFT 결제도 준비 중이었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들 언젠가는 추진하겠지만 그렇게 쉽게 시작하지도 않았고요 이렇게 가볍게 다루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투자는 신중하셨으면 하는 면에서 이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짧아서 죄송하구요 주의할 만한 소식들은 앞으로 좀 더 이야기 드릴 겁니다 IT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 세 가지였습니다 아마존 비트코인 결제 추진에 대한 이야기들 GS 칼텍스와 GS 에너지 카카오 모빌리티에 진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갤럭시 붓고 오늘 오후부터 출시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럴 땐 사은품 단단하게 줄 겁니다 삼성 전자 사이트하고요 통신 삼사 사이트에도 구매 가능하고 오픈마켓에도 열린다고 하니까 일단 가입기고부터 들어가도록 하시죠 저는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내용 괜찮으셨으면 항상 댓글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이후에도 주변에 많은 분들을 알릴 수 있도록 좋아요하고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오겠습니다 일상 IT 출근길 IT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